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라크 이렇게 하면 사담 후세인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고 상당히 내전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진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폴 존슨의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이라크가 결정적으로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놓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리 아사이드 총리입니다. 1888년생으로 1958년에 쿠데타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폴 존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능하고 현명했던 이라크의 마지막 통치다다. 1940년대 후반에 연국의 도임으로 1950년대까지 이라크를 다스렸던 총리다. 내가 영국 공군의 초대로 1951년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쿠르드 지역의 상황은 아직 양호한 상태였다. 누리 아사이들은 이라크 개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늘어나는 석유소득을 장기적인 계획 아래 건설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로가 신설되고 소업들과 마을에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관이 놓여지고 학교와 병원이 신설되었다. 새로운 산업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던 중이었다. 만일 이러한 계획들이 개발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라크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정도는 세계 최고의 부국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계속했더라면 저의 해설은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필연과 우연의 절묘한 조합으로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의 진로와 향방이 완전히 180도 다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폴 존슨은 누리 아사이드가 했던 계획대로 도로를 닦고 석유 수입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정도는 세계 최고의 부국 대열에 이라크가 들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57년에 다시 이번에는 기자의 신분으로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그곳 상황은 점점 암울해지고 있었다. 당시 만난 누리 아사이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착한 당시의 상황 진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라크는 실제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이 언급처방으로 급주한 인공물일 뿐입니다. 이 나라는 헌법적 질서나 친절할 말, 영국식 법 따위로서는 다스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강하고 단호하게 매사를 대처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런 필수적인 조치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적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착한 시국인식을 기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말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그의 모든 말은 비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비밀에 붙여지고 말았다. 나는 그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대사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결국은 그가 옳았다. 그가 옳았고 그 옳은 시국 판단을 영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라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쿠데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폴 존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년 뒤에 그를 비롯해서 국왕, 왕실, 원로들, 강요들과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대부분 살해되고 말았다. 이는 이라크의 길고 끝없는 비아돌로로사의 시작이었으며 그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비아돌로로사는 십자가의 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행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역사의 변곡점에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은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폴 존슨의 글에서 저도 이라크의 역사에서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누리 아사이드가 내렸던 그런 판단을 영국이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라크라는 것은 고난과 슬픔과 비애와 고통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중동의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존슨의 글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린 암살로 사망하는 나세르 대령입니다. 초기에 이집트의 그런 경로,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나세르 대통령입니다. 본인도 이제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나세르 대령은 1918년생으로서 1970년에 암살됩니다. 아랍 민족주의의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잘 보여준 이집트의 독재자다. 그는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스라엘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도 실패했고 범아랍 국가 건설의 꿈도 실패했고 예멘 내전의 개입도 실패하고 말았다. 아스완 하이뎀 건설는 나일강을 파괴했고 그 결과 누비아 지역의 기후에 이상 변화가 초래되기로 했다. 또한 그는 이집트를 가난에 빠뜨렸다. 또한 그는 이집트를 가난에 빠뜨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도입에 이륙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유수깊은 아름다운 도시 카이로를 거대한 잿빛 기둥들과 먼지로 가득 찬 불법 거주자들과 난민들의 거대 도시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나세르 대령이었다. 그는 콥트인들 고학력의 기독교도인들과 이집트 원주민의 후손들인 그들을 처행하고 추방함으로써 현대 및 고대의 이집트 문화를 파괴했다. 또한 그가 사용법도 모르는 군들에게 지급할 무기구입에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최고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카이로 박물관은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쇠잔의 길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러면서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날까지 그의 높은 인기는 식을 줄 몰랐는데 이는 그가 맞는 소리만 찌꺼리는 때문이었다. 참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민족을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내몰 수도 있고 또 영광의 시대 광명의 시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나세르 대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언젠가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지은 저자 이야기를 쭉 보다 보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나라가 평안하게 나아갈 때 그때 마치 배를 운전하는 그런 선장처럼 그 배의 방향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마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동에 이라크와 그리고 이집트가 모두 다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고행일과 달려가는 역사적 순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